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서국 국방부 장관은 첫 회의에서 우주와 드론 등 국가안보 전략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성산하 핵심 연구개발 조직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 국가안보를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과 첨단 기반 기술의 실용화 연구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1969년 인터넷의 전신인 아파넷을 개발했고, 전자레인지와 GPS, 드론 등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개발로 미국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해 왔습니다. 7일 출범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미국의 다르파와 같은 도약적인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적 역량을 결집한 가운데 미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와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카이스트, 방효충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군과 산학연의 협력 강화를 위한 분가위원회 구성 방안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방향, 위원회 발전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AI와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등 글로벌 패권 경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계 돌파형 차세대 전략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영입하고 자율성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다르파처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산업부는 민군 기술 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방사청은 국방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나 민군기술협의회 등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존의 민군협력 플랫폼과의 조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